두 번째 경기! 아, 난 또 빠져야 돼! 형, 형, 이것까지 일단 완승 갑시다! 아, 기분도 왔어! 형, 일단 잡아! 형, 이제 역전 드러마자, 우리가! 형! 어차피 빠진 사람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저는 꼭 이길 거예요! 이해를 주세요! 괜찮았습니다! 출발, 거북이 팀! 준비!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야,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와! 와, 나으비야! 야, 열심히 하지 마! 갑니다! 오케이! 야, 열심히 하지 마, 일체.. 와, 나으비야!!! 이야! 어딜인가요?! 야, 나으비야! 야, 나으비야! 오! 오! 라우님! 아, 라비 치사하게 이겨버렸느냐? 에이, 나쁜 놈아! 형, 하고 빠져. 아, 아, 아! 앤 또 왜 저러니? 형, 하고 빠져. 앤 또 왜 저러니? 아, 차가워! 아, 잠깐만! 진짜 아까워! 아, 차가워! 아, 진짜 아까워! 아, 아, 진짜! 재밌어,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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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야, 영웅으로... 이거 잠깐만 영웅 된다. 선우야, 깝짝이야! 아, 화나 놀래가! 우주워잡고 있어. 선우야, 깝짝이야! 아, 화나 놀래가! 아, 나 빠지니는 오는 줄 알았어! 아, 조형 엄청 겁쟁이야! 아, 너무 놀래! 조형 완전 똥 겁쟁이야, 똥 겁쟁이야! 오케이! 형님, 지금 온다 그래! 아! 사장님, 빨래방이에요! 네?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하하하하! 준비되셨죠? 갑니까? 네. 자, 선우야! 선우 됐어요? 이번에 우리 지면은 동점이다! 자, 이제 둘이 선우점을 해야 되는데 자, 딘디, 아까 물을 적시지 못했잖아요. 이번에 한번 빠트리면 돼요. 자, 갑니다! 준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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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수고하세요. 저기요 우리 점패. 야 저 좋아하는 거 드세요 신나가지고. 야 이렇게 실려 체주.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마음이 형이네요. 행복해서 몸을 못 가보고 있어요. 좋습니다.